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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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3단. 몸무게는? 65대요. 키가 2, 3cm만 더 컸어도 좋을 뻔했는데. 앞으로 굳으실 때 굽 좀 높은 걸로 신어. 네. 미남의 시대는 갈색. 개성의 시대요. 오히려 자네 같은 얼굴이 평범하면서도, 맥힐 땐 잘 맥힌다고. 저도 제 얼굴이 개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얼굴에 칼질하고 쌍꺼풀하고 코 세우고 그러지 마. 나이 말고 후회해. 칼질하고 싶어도 돈도 없습니다. 돈 생겨도 하지 말란 말이야? 예. 네. 자네. 밥 먹고 뭐 할 거야? 차 들어오면 창고에다 진부러야 해. 자. 가서. 목욕하고 위반하고 와. 왜요? 선 안 볼 거야? 선이요? 네. 봐봐. 고등학교 졸업하고 백화점에 근무한뒤. 아이고. 이럴 줄 알았으면 양도가 진짜로 털어놓은건죠. 6시니까. 시간 멀었어. 얼른 갔다와. 네. 잠깐만요.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.